자 이제 이어서 해제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제 효과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효과 1번에 나오죠 소급효입니다 자 두 번째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은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의무 두 번째 효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급효가 제3자한테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죠 제3자 보호규정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효과가 이제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일단 유효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을이 을이 중도금하고 계약금은 지급했지만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갑은 의뢰 부탁을 받고 아직 잔금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등길을 넘겨준 겁니다 자 잔금 못 받았는데 등길 넘겨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잔금 안 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인가? 아니죠 일단 등기가 격려됐기 때문에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부탁을 들어줘서 등길을 넘겨줬으니까 을은 이제 약속한 대로 빠른 시일 내로 빠른 시일 내로 잔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가령 을이 2주만 시간 주시면 선생님 2주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잔금 지급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잔금을 계속 안 주고 있다면 자 이건 결국 이제 이행 지체가 됩니다 이행 지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거죠 그럼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거는 이행 지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하여서 갑은 일단 최고를 해야 되겠죠 빨리 이행해라 최고를 하고 자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을이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갑은 계약을 결국 최종적으로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이 결국 이제 해제권 행사를 딱 해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계약을 끝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효였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제 더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무효로 만들어 버린거죠 자 이때 이제 무효가 될 때 무효가 될 때 그때부터 해제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번째 효과입니다 자 첫번째 효과로써 소급효 소급을 해가지고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자 갑이 을로부터 받았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죠 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고 을은 잔금을 안 주고 있었죠 을이 넘겨 받았던 건 등기였습니다 이것들을 다 이제 돌려줘야 되죠 받았던 것들을 되돌리는 것이 원상회복입니다 양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고 이제는 전부 다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갑쪽에서는 받았던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 돌려줘야 될 것이고 원상회복 을 같은 경우도 등기 받았던 거 이거 말소시키고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자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받았던 거 전부를 되돌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 받았던 것이 만약 금전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받았던 것이 물건이다 그러면 이 물건과 관련해 가지고 과실을 붙여서 원상회복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을이 말소시키고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자한테 메가쿠 넘겨버렸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제3자에게 경료된 등기 자 제3자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급표가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부동산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 효과죠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바로 을이죠 을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을 쪽에서 이렇게 채무를 불이행을 하는 바람에 계약이 끝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갑은 해제 후 추가적인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또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 네 번째가 효과 네 번째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 효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소급표부터 살펴보죠 자 기읍부터 보게 되면은 매매계약이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인 을에게 이전하였던 그 소유권 등기 없이도 말소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되는 거죠 자 니은 내려갑니다 자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매도인 쪽에서는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등기를 다시 회복받지 않아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 쪽에서는 매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유자 지위에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겠습니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548조 1항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각 당사자에게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가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원상회복은 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칸 내려가서 이제 성질로 가보죠 원상회복은 결국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원상회복의 내용은 동그라미 1번에 이익의 현존 여부 자 그리고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받은 이익의 전부를 다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 보죠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라면은 과실을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되고 자 3번에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라면은 이자까지 붙여서 다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양당사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할 때 누가 먼저 원상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서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소구표가 제3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호받는 제3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제3자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이런 식의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 더불어서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하여 이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제3자가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보호받는 제3자 범위의 영역을 우리 판례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제 파트에서 만나는 통상적인 제3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왼쪽에서 설명드린 걸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자 그리고 을에게 등기가 격려됐던 거죠 을은 아직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을이 말소시키고 갑한테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 팔아 넘겨버린 거죠 장금도 주지 않은 상태로 이미 제3자한테 팔아 넘긴 후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어서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갑 같은 경우는 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순서를 봤을 때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었던 게 먼저라는 거죠 자 제3자가 먼저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어서 등기를 넘겨받았고 그리고 나서 갑이 해제권 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는 시점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기 전이죠 해제가 되기 전에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겁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 자 이런 경우가 통상적인 해제 파트에서의 보호받는 제3자고 이때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가령 갑이 해제를 먼저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을에게 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을이 잔금 안 주니까 갑이 먼저 해제하죠 자 먼저 해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말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소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해석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제3자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해제 후죠 해제가 되고 난 후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때 이 분홍색깔로 쓴 경우에서 이 제3자가 이미 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제3자가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요 선이어야 되는 거죠 이때 제3자는 선이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던 것인지 아니면 해제 후 이해관계를 맺었던 것인지 그 두 부분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표가 있는데 위쪽에 첫 번째 칸을 보게 되면 이 제3자 개념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일단 생겼던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또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이게 바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제3자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선이야기를 불문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는 제3자는 바로 요 위쪽 요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해제가 되기 전 이해관계 맺은 제3자 전제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표 밑으로 좀 내려가셔가지고요 자 밑에 쪽에 기읍을 보게 되면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했던 제3자다라고 나와 있죠 이미 그 전부터 거래를 했었던 제3자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기 전 이해관계를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 선의가 되었든 악의가 되었든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니은에서 말하는 것은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거래했던 제3자죠 자 해제를 하고 나서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밑에 디귿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만약에 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3자에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제3자가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등기나 인도를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맞는가 이 부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일단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은요 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등기까지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등기를 마친 물권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등기 마친 물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한 것이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은 그냥 단순히 채권자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라면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해당하는 경우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쪼개서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물권자 채권자로만 출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만 나오지는 않고요 자 목적물이나 권리에 대해서 뭐 가압률을 들어갔다 자 혹은 뭐 압류를 들어갔다 가처분을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압류과압류 가처분이 나왔을 때는 보호받는 완전한 권리 가진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은 물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에다가 압류과압류 가처분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보호받는 제3자인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압류과압류 가처분을 물건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채권에 들어갔던 거라면 이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걸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도 나오죠 임차인 자 물론 임차인은 아시다시피 채권자가 맞습니다 채권자긴 하지만 임차인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물건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맞는데 자 만약에 반대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책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계약에 기한 급부 목적인 물건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자 완전하게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넘겨 받은 사람이죠 자 2번입니다 급부 목적물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입니다 저당권자든 전세권자든 등기 마친자들이죠 보호받는 제3자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해제된 계약에 의해서 책임재산이 되었던 계약에 목적물 가압류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자 가압류를 채권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목적물 물건에 가압류를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임대차로 들어가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역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칸으로 내려가시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 나와 있는데요 자 해제에 의해서 소멸하는 채권자체 양수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자는 완전한 권리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채권만 넘겨받은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자 압류 전부 명령 받았는데 자 이건 지금 채권에 대하여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첫째 줄 중간에 나와 있죠 채권에 대하여 받은 자기 때문에 역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내려갑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자도 채권만 양수를 받은 사람이라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주택 임차를 했는데 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임차인이라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이 수익자 말하는 거죠 이 수익자 같은 경우도 돈 받는 제3자일 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던 거죠 근데 매수자가 건물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으로부터 을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토지 매매 토지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받았죠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건물을 거고요 그리고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게 병이다라는 거죠 그럼 병은 건물 매수인이죠 자 이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건물 매수자 병이 과연 보호받는 제3자겠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병 같은 경우는 건물과의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토지하고 이해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도 보호받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3자 보호 규정 정리를 마치고요 자 이제 손해배상입니다 자 우리 민법 5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든 해지든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제권 소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제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재척기간이 경과되버리면 소멸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수한 소멸 원인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역에 보시면은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일단 해제권자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계약당사자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겨서 갑이 해제권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갑이 현재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해제권자의 상대방 을이 갑이 해제권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갑이 행사할 건지 말 건지를 모른 상태로 을이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동안 고통받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여기서 갑에게 최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 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답을 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답을 안 하신다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제하지 않겠다고 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제권이 결국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을이 최고를 해가지고 갑의 해제권을 소멸시켰다라는 거죠 자 552조 1항에 보시면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쪽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해제할 건지 말 건지 행사 여부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전항 기간 이내로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으로 내려가 보죠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갑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니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잡아서 자 보죠 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물건을 넘겨 받았는데 자 그 물건이 완전한 물건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겨가지고 물건 넘겨 받은 매수자 을이 해제권자입니다 자 여기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체결했던 계약은 소급 무효가 되고 그럼 결국 을이 갑으로부터 받았던 이 물건을 물건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죠 자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물건을 물건을 을이 자기 멋대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변형시켜버린 겁니다 혹은 물건을 훼손시켜버렸다 개조시켰든 변형시켰든 훼손시켰든 갑에게 받았던 그 상태로의 이거는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는 거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원상회복이 불가해졌으니까 을이 해제권 행사를 해봤자 물건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때 을의 해제권을 소멸시킨다 자 요게 지금 5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또는 가공 개조로 인해서 다른 물건으로 변경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원상회복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근에 가보시면은 양과로 6번에서 해제와 해지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자 해제가 됐든 해지가 됐든 공통적으로는 일단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공통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무효로 확정을 짓고 난 후에는 이 해지나 해제했던 걸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해제 파트 들어올 때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제와 해지는 근본적으로 효력상의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 해제 같은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처음부터 무효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거는 이제 소급효가 있다는 뜻입니다 소급효가 있다 자 근데 해제 말고 해제 말고 해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이건 지금부터 무효예요 지금부터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 지금부터 무효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효였던 거는 남겨놓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 같은 경우는 소급효가 없는 걸로 자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자 해제 같은 경우는 소급효라고 돼 있고 해지는 장래효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해제는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로써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근데 해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과거에 주고받았던 것들은 유효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상회복의무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음 자 요렇게 효력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약 총론의 해제 파트까지는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밑에 2장에 보시면은 이제 계약 강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